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어디서든 보기 힘든 빅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쿨러 관련 빅데이터인데요 짧게 보여주고 본론을 시작할게요 이거 저희가 이제 주문 받으면 나가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3년 치 인데요 한 명이 조립한 3년 치 자료에요 그래서 1200대 정도의 cpu 쿨러 그리고 리얼 벤치 둘렀을 때 온도 이런게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월간 견적 짜드리기도 하고 쿨러 추천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랑 그리고 제가 쿨러 리뷰할 때 변인 통제에서 따로 만드는 영상 있죠 그 두개의 조합에서 오늘 7800X3D에 어떤 제품의 쿨러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일단 테스트 영상부터 같이 보시죠 감사합니다 kosten글래 부탁드립니다 영상 button fü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앞에 준비된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어떻습니까 느낌이? 7800X3D에 X-670을 넣고 돌렸을 때 실제로 싱글타워형인 3만원짜리 팔라딘 400이랑 쿨라마스터 620S, 펜타웨이브, IC1800, AG620처럼 널리 쓰이는 듀얼타워의 성능 차이는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1도에서 3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도 소음도 팔라딘보다 좀 크게 증가하는 편이죠. 아니 성주님 그러면 7800X3D에 왜 굳이 듀얼타워를 가라고 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팔라딘 같은 것도 무난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까봐 빅데이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자꾸 빅데이터 빅데이터 떠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서 CPU를 일단 지정을 해볼게요. 7800X3D입니다. 확인 누르면 대부분 IC1800이나 펜타웨이브 같은 걸 썼어요. 리얼벤치 온도가 어떻습니까? 86도, 90도, 85도, 92도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80도 중반에서 90도 사이에 분포해 있습니다. 아사쓰라기 90도가 넘어가는 애들도 일부 보이죠. 91도, 90도, 90.8도. 대충 20 제품 중에 다섯 제품이 90도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AMD의 CPU는 89도부터 성능자가 조금씩 붙습니다. 수명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성능자가 약간 붙어요. 그래서 이 괜찮은 RC1800에 꽂을 때도 이 정도 온도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에 AG400이나 RC410 혹은 좀 전에 보신 팔라딘 400 같은 싱글 타워형 쿨러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온도가 더 높게 나옵니다. 특히 AMD 제품의 AG400은 생각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는데요. 저거보다 2, 3도가 더 올라가요. 팔라딘도 1, 3도가 더 올라갔죠. 평균 잡아서 2, 3도 더 올라갔다고 봅시다. 2도 더하면 얘도 스로틀링 온도에 들어갈 거고 86도, 87도 있던 애들 84도 있는 아사사에게 넘어갈 거고 87도, 88도, 88도, 87도, 86도 있는 애들 싹 다 스로틀링 온도 근처까지 올라가겠죠. 여기 살아남는 제품이 3, 4제품밖에 아닙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제품이 약간의 성능저하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리얼 벤치는 CPU를 100% 갈구는 용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디, 샤나 인코드로 변화를 한다든지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음악 작곡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썼을 때 저 정도 부하가 갈 건데요. 사실 여름이 게임하면서 스팀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CPU 보안은 거의 80, 90%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저 리얼 벤치 온도 근처까지 갈 겁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여름에 온도가 좀 더 오르는 걸 감안했을 때는 역시나 싱글 타워보다는 그래도 1도에서 3도 정도는 낮게 나오는 듀얼 타워가 유리하겠죠. 온도가 또 높아질수록 듀얼 타워가 조금 더 효과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7800X3D 꽤 비싼 CPU잖아요. 60만 원, 70만 원 하는 CPU인데 본체 짠다면 2, 300이 넘어가죠. 그러니 그 정도 돈을 쓴다면 3만 원 정도는 더 써서 약간의 온도 더 내리라고 여러분한테 듀얼 타워 쿨러를 추천드린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추천한 게 아니에요. 싱글 타워 보다는 듀얼 타워가 몇 도라도 더 내리면서 이 분포를 확실하게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한 거예요. 자,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13600K의 공랭 쿨러 쓰면 어떻게 되는지에 영상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오픈 테스트였죠. 변인 통지를 제가 다 빡빡하게 했는 그 오픈 테스트에서 게이밍은 뭐 팔라딘 써도 문제가 없다. 근데 작업하니까 팔라딘이 거의 80도 중후반까지 온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인케이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하면 대충 90도 초반 정도의 온도가 나옵니다. 작업을 한다고 쳤을 때 근데 그게 평균치잖아요. 어떤 놈은 100도를 찍을 거예요 당연히. 100도 찍는 제품이 상당수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니었는데 물론 뭐 80도 중후반 찍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 평균 잡아서 90 몇 도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90도까지는 찍지 않게 여러분한테 이 듀얼 타워 제품들을 추천한 거예요. 어셋신 LS720 순행이에요. 펜타웨이브나 IC1800 디쿨 AG620 그에 대한 근간은 좀 전에 봤던 그 빅데이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CPU를 13600으로 바꿔볼게요. 바꾸면 이렇게 어셋신이라든지 AG620 아니면 뭐 IC1800 이런 다양한 상급 공립쿨로 쓰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도가 쭉 나오죠. B660 보드 쓰니까 거의 90도대는 안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100도 찍는 애들도 있어요. B660 쓰면. 초창기에는 저희도 이걸 인지를 못해서 B660로 주문 나오는 거를 그냥 몇 번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온도를 보인다는 걸 볼 수 있었고 그중에 일부는 100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4600K에 B660 보드는 어울리지 않는다. Z 보드를 가셔야 온도를 안정적으로 쓴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보시다시피 또 Z690 가면 90도 찍은 제품이 한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70도 정도 그리고 80도 정도에서 멈춥니다. 지금 72, 90이죠. 요거는 몇입니까? 64도에요. 여기는요. 여기에도 90도가 안 넘죠. 이거는 77도고요. 얘는 64도고요. 얘도 83도. 요 밑에는 74도. 보시다시피 좀 높은 애들이 90초고 대부분 80도 중반 온도에서 멈춥니다. 분명히 B660보다는 괜찮은 온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아니, 손님. 이게 똑같은 조합인데 얘네들 온도 차이가 좀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13600KF를 사더라도 접합할 때 품질에 따라서 코어별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도 있고 코어 간의 온도가 가지런히 나오는 놈도 있습니다. 그런 놈들 온도가 낮게 나와요. 혹은 CPU의 기본 수율, 기본 전압이 똑같은 13600KF를 써서 박교표에 넣더라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에 따른 차이도 있겠죠. 보시다시피 케이스에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따져봤을 때 13600KF에는 B660에 공랭 중상급 썼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학급 썼을 때는 문제 생긴 놈이 지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보면 760보드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또 760보드에서는 생각보다 온도가 괜찮아요. 맞죠? 토마워크에 8687 나오죠? 위에 얼 얼마 나옵니까? 8888 나오죠? 여기도 얼마 나옵니까? 8383 나옵니다. 박교포가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박교포도 낮은 애들은 좀 낮아요. 그래서 760으로 여러분이 최소선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13600KF 쓸 때는 B760 박교포나 어로스 엘리트부터 시작하시면 공랭으로 온도가 잘 잡힌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도 이 공랭은 RC1800급은 쓴 거예요. 상급 하급의 공랭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온도에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인텔 같은 경우는 100도를 찍어야 슬로트링이 걸려요. 맞죠? 그러니까 저걸 넣었을 때는 100도만큼 찍어서 90도 후반까지 찍어서 주변 소자에 영향을 주거나 예를 들어 캡시터 이런 게 수명이 깎이거든요. 그건 영향도 안 줄 것이고 실패 성능도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13600KF에는 B760 이상 그리고 RC1800이나 AG620 이런 공랭 쿨러스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펜타웨이버가 확실히 RC1800보다 좋았는데 또 50대, 10대 이렇게 평균치 체크하니까 펜타웨이버랑 RC1800의 성능은 매우 비슷합니다. 맞죠? 딴 애들 어세신 120이나 디콜 AG620보다 얘네들이 그래도 1도 정도 낮죠.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추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빡빡하다면 그것보다 좀 저렴한 제품 AG620이나 아니면 어세신 120 같은 거 쓰라고 할 때도 있긴 한데 많은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 두 제품들을 권장하는 거죠. 펜타웨이버는 조립하기도 편해요. 참고로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건데 이거 절대 쿨러 회사에 광고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제 돈으로 사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한 개는 거기서 테스트 해달라고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면 쿨러 마스터꺼 이거는 보내줬는데 나머지는 다 제 돈 사서 주고 사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내가 뭐 광고하려고 만들어 놨겠어요. 실제로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3D 마크 CPU 점수라든지 아니면 각 쿨러 CPU 별 이열벤치 온도를 체크를 늘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고 제가 직접 테스트에서도 계속 남기고 있어요. 그거를 저렇게 평균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으니 제 영상의 추천 쿨러를 본다면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테스트를 다 한 뒤에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거에요. 물론 나온 지 아주 초창기에는 저도 인지를 못해서 약간 애매한 점은 나갈 때도 있지만 나온 지 한 달만 딱 지나도 저렇게 정형화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거에요. 여튼 2열 순 2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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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듀얼타워 공랭 내가 제품의 리뷰 라고 영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결국은 제 밑창까지 다 까드려서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이 기회에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신성주가가 보통 어느 걸 참조해서 보여주는지 자 저런 판매 대수 믿고 여러분한테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은 아마 4060ti 리뷰 영상이 될 거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돈 받고 하는 리뷰 아닙니다. 그 다음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에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여러분 빠이빠이 왜 안녕히 주무십시오 했냐 하면 지금 1시가 다 돼 가거든요. 0 quarter 10 맛 9 5 5 0 9 100